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궁금한겁니다. 채태훈 회장이 대부분의 성수할 가능성이 있겠냐 변호사한테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변호사마다 각양각색 의견이 나올 테니까 누구한테 물어봤는가 하니까 ai한테 물어본 겁니다. 사건 계열을 설명하고 ai한테 여러분들 당신이 어떻게 보냐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 심플쿡 님께서는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제가 물었습니다. 최태훈 노소용 이혼 소송 고등법원 판결 1조 3천억 재산 분할 이 틀렸습니다. 재산 분할 판결 대부분은 주로 사실 심리가 아니라 법리 심리를 중요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최태훈 측이 파기 한 송을 끌어낼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최태훈 측이 성수할 가능성이 있는가요 이렇게 여러분들 ai한테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당신 생각이 어떠냐 물어보니까 제가 가장 많이 쓰는 퍼플렉시티라는 여러분들 ai한테 최태훈 회장의 성수 가능성을 여러분들 물으니까 답을 아주 잘하네요. 대부분의 최태훈 측이 파기 한 송을 받아 성수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대부분은 주로 법리 해석에 초점을 맞추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고등법원 판결을 존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 변호사가 한 게 아니고 ai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첫째 사실관계를 인정할 것입니다. 고등법원은 28차례나 성명 요구하며 그러니까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원고 피고 모두에게 특정 사실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해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을 28차례나 보낸 겁니다. 사실관계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최태훈 회장의 편지 내용 노태우 전 대통령이 자금 유입 등 구체적 증거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가 사실관계 인정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다음 보시죠. 재산 분할 비율 결정의 재량 재산 분할 비율은 법원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고등법원이 노소형 관장이 35%로 정한 비율이 현재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재산 분할 비율의 결정의 재량에 대해서도 학업시민 고등법원의 판결 내용을 대법원이 존중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것이 AI 변호사가 여러분들 내린 결론입니다. 세 번째 유책 배우자 판단 고등법원과 집안부는 모두 최태훈 회장의 이혼에 대한 책임 있는 사람 유책 배우자로 판단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부분의 판단 번복 가능성은 낮습니다. 물론 최태훈 측에서 대부분의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부분이 고등법원 판결을 파기 그러니까 원심으로 다시 내려보내는 일종의 최태훈 측 승소 판결을 내릴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재산 분할 금액 자체를 조정할 가능성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게 퍼플렉스티한테 물어본 결론인 겁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똑똑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뭡니까? 질문을 던졌을 때 사실 여러분들 다 이렇게 검토해가지고 추론, 진단, 분석, 계획 전망을 내린 거지 않습니까? 추가적인 질문을 하나 더 던졌습니다. 퍼플렉스티에게. 최태훈 측이 대부분의 승소할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제공된 기사들을 종합해보게 되면 최태훈 측이 대부분의 승소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승소 가능성이 낮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관계 인정 존중, 재산 분할 비용 재량 존중 모두 다 대부분의 고등법원의 세 명의 이런 부장판사가 내린 그런 사실심리와 법리심리를 대부분 다 대부분이 받아들일 거예요. 유책 배우자 판단 존중, 네 번째가 추가됐습니다. 가사 재판에서 대부분이 원심을 깨고 파기한송하는 사례가 매우 드물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결론, 물론 최태훈 측에서 대부분의 치열한 공방을 벌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부분이 고등법원 판결을 파기한송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재산 분할 금액 자체를 일부 조정할 가능성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웬만한 사람보다 이러면 더 잘하죠. 이렇게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 퍼플렉스티 여러분들의 AI 변호사에게는 존중하지만 항상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크로책, 다른 AI들은 어떻게 보는지를 다 이러면 다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엔스로픽 사이에 비교적 많이 사용되는 클로우드라는 여러분들 클라우드, 클라우드, 클로우드람, 클라우드, 엔스로픽에서 여러분들 만든 여기는 또 완전히 다른 답변합니다. 이 사건은 매우 복잡하고 양측의 주장에 첨예하게 대려하고 있어서 대부분의 판단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딱 전제조건을 깔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은 사실심리법원의 심리를 존중하는 경우가 있고 법리 적용에 잘못이 명백히 드러나지 않는 한 파기한수가 하지 않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엄청난 재산가치와 사회적 이모이 집중된 만큼 대부분 더 보다 면밀히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태원 측에서 고등법원 판결에 잘못된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대부분을 설득할 수 있다면 파기한송 가능성이 약간은 열려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파기한송보다도 고등법원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공상이 더 크다고 생각됩니다. 대부분의 최태원 측이 완전히 승수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리 판단만을 중시하는 대부분의 형태를 고려할 때 재산 분할 비율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완전히 뒤집는 판결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클로우드 엔스로픽사의 클로우드에 여러분들의 AI 변호사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문장도 어마하게 깔끔하죠. 여러분 세상이 지금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오늘 AI 변호사를 동원하는 것은 이 사람들은 감정이 없을 거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본인인데 그러니까 이 정도 결론이 나오면 그러면 이제 법조계에서 전문적으로 돈을 치르고 여러분들 사용하고 있는 그런 종류의 소위 법률 전문 AI들은 얼마나 상시하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결론을 내릴 때도 아주 조심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사건은 매우 복잡하고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판단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그렇지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닥치고 여러분들은 뭡니까? 자기 결론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질문을 소위 퍼플렉스티하고 그다음에 클로우드라는 여러분들 AI 지금 대표적인 그런 5대 대규모 언어모델 LLM에 해당하는 여러분들에게 두 개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굉장히 관심이 있거든요. 대부분이 과연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